제천 하늘뜨레 오늘은 하늘뜨레 쇼핑하는 날 먹고 싶은 걸 클릭하기만 하면 바로바로 우리집 식탁까지 그대로 자 제천의 명물들을 소개합니다 제천시는 일조량 전국 2위 일조량이 높으면 당도도 당연히 높아지죠 특히 제천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인데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당도 높은 사과 재배의 최적의 조건 거기다 상품성이 뛰어난 사과만을 꼼꼼하게 선별하기 때문에 제천 사과는 아주 달고 아삭아삭하답니다 제천 농특산물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온, 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입하게 되는데 제천 하늘뜨레는 생산, 저장, 선별, 출하를 꼼꼼하게 관리하여 농업인에게는 더 높은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천 하늘뜨레 누구나 믿고 신뢰하는 명품 브랜드 제천 하늘뜨레 우리 식탁에 신선한 먹거리로 전해지는 제천 하늘뜨레의 특별한 마음 제천 하늘뜨레는 모든 하늘이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제천 농특산물을 선물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